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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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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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원하다 알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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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우리 다 왔으니까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마이너 밀리언! 안녕하세요 트와이씨입니다! 오늘 1,000명이 나오셨대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저희 여기서 전에 게릴라 콘서트 했었는데 그때보다 400분 정도 더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다 아 왜 자꾸 끊기지? 첫 눈도 오는데 다 같이 있으니까 뭔가 더 의미 있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저희는 인사했으니까 여러분도 인사해요 여러분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 팩 나눠드리고 싶다 아 몰랐어요? 저희 이제 이번 주만 하면 막방인데 이것도 매일 했나요? 알았어요? 어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사랑해요! 그리고 아 여러분 밥 먹었어요? 네! 맞은요? 아 여기 뒤에 있어요 다 떡볶이랑 엄청 따스한 오뎅이랑 엄청 많으니깐요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서 밥보다가 또 안 드시는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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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먹는 배경으로 Elon Musk 그 다음 주문이 주셨어요 원님상ают SOLA 에ince 잘 안주고 여러분 오늘 첫눈이 왔는데 어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눈 왔다고 뜯어서 한국에서 온 눈이 어디 생각해서 오늘 왔네요. 여기 신나요. 바다에 일어났더니 눈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엉덩이 안 차가우세요. 엉덩? 엉덩이 따가워. 엉덩이 따가워. 뭔데? 엉덩이 따가워. 맞아요? 맞잖아. 뭔데 엉덩. 뭔데? 엉덩이 따가워. 엉덩이 따뜻해? 엉덩이 따뜻해. 엉덩이 따가워. 엉덩. 엉덩. 엉덩이 따가워. 엉덩이 따가워. 안녕하세요. 씨릿으로 조상하시는 전달이 뭐 할까요? 오늘 저희 음악중심 PT 마지막 방송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는 해리포터예요. 네, 해리포터 같아요. 오늘 의사는 해리포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따가 반성해서 잘 보세요. 지금 숨기고 있어, 나는. 근데 사실 나만 좀 하리포터 같아요. 아까 모모가 파인애플 어떻게 했나? 네, 저는 파인애플 같아요. 저 의사는. 다 좀 하리포터 같은데. 여러분, 밥 안 드셨죠? 네. 저희가 국리랑 분식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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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어쨌든 오늘이 TT 마지막의 슈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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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rsan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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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도 TT 안 해요. 네 젤리 젤리. 네? เรрос racing ном 출 dimin Italia. 되어. 여러 있다land. odes in the same family today. 저희 저번 주부터 댄스바이크 했잖아요 완전 깜짝 놀랬죠? 어땠어요? 멋있어? 그러면 우리 가위가위브에서 진상 한 명이 하자 누누이가 한 명만 해 한 명만, 일로와 일로와 한 명만 해 세 명? 그래 세 명? 아! 아! 그러면 세 명하고 이렇게 셋이 가위가위브에서 한 명 이렇게 셋이아에서 한 명 이렇게 셋이아에서 한 명 이렇게 셋이아에서 한 명 이렇게 하자 그래 안 돼 너 저쪽이야 채영아 안 되면 진가 가위가위브 나연아님 다행히 가위바위브의 다행히 가위바위브의 팡팡 와 자기가 이기는 거 진짜 셋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네 쬐이가 노래 불러줘 워 한 번 불렀어요. 불렀어? 불렀어? 불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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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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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치즈임만! 데이터! 춤추어... 춤출 사람!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 천번 중에 한 번도 없어! 왜요? 다이빙같아요! 뭐? 어려웠어? 잘했어? 모모 누나! 그렇지, 모모 누나! 모모 누나!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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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개의 학생 하나! 둘! 셋! 넷! 뱀어요! 때리 tad!!! 갈발발발 귀여워! 어떻게 틀렸어요? 여러분! 언니 다 틀리죠? 여러분이 모호한테 지켜놓은 동안 틀리지기 열심히 틀수 있습니다. 틀리셨죠? 네,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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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제가 그때 근데 카메라 봐서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되게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댄블 하다가 댄블에 너무 집중해서 다음에 어디 가는지 갑자기 깜빡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러면서 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제 안 드릴게요. 안 돼요. 그쵸? 네, 저희 바꾸는, 차 바꿨어요. 저희 그 탁크클 옆에 거기 보면 거의 다 바꾸지 않았어요? 어제 탁크클이 저희 아니었어요? 태영이랑서? 맞아요? 그게! 어떻게 다 해줘야지! 그게 원수도 해주고 싶고요. 아무래도 시작된다. 그거 잘 해주는거에요. 그쵸? Seal? 이거 잘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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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다연이 수능 보고 처음으로 이렇게 팬들 앞에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수능 보고 처음으로 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죠? 아닌가? 네? 아 공방은 공방이랑 팬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얘기를 못하니까 공방은 그죠? 다연이! 어? 쟤위가 한마디 했어! 아니 저희가 다연 언니 수능 도시락을 싸줬어요 같이 그죠? 맛있었어요? 진짜 대박이었어 저희 새벽 1시 반까지 스케줄 하고 와가지고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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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언니들이 새 도시락을 싸줬는데요 그 초콜릿을 칸마다 다 넣어줘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제가 핸드폰을 숙소에 놓고 왔거든요? 시험 봐야 되니까? 근데 딱 좋고 오자마자 핸드폰을 켜니까 카톡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기사사에 찍혔는데 그거 같이 가방을 안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침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에 놓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도 카톡에 막 안 먹었다고 그래서 식탁에 딱 있나자마자 먹었어요 약간 맛을 찍었어요 약간 맛을 찍었어요 아이고 아니다 이틀 거잖아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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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여운 방향이었단 말이에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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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로 말해도 팬분들이 응원해주시고 통지로도 다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봤어요 그래도 진짜 되게 엄청나게 궁금했어요 되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진짜 열심히 청소를 다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것은 이제 나올 것이에요 V LIVE로 V LIVE로 어 놀러가고 싶은데 저희 이제 연말에 자주 뵐 거예요 놀러가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원스턴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눈 오니까 눈 맞아요 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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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쨌든 누러 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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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왔 암 우리도 함께 지워야 되고 우리 뭐든지 다 함께 해야 해요. 아 저 다 우선 내려놓고 우리 뚝받아요. 여러분 안 보고 나오시죠? 다 내려놔요. 우리 어스럽 팬들 여러분들 다 눈 여기 하얗게 쌓이고 계시는데 우리만 우선 뜨거입고 안 돼. 우리도 뚝받아야 돼요. 위에서 스폰들 보이죠. 여러분 아까부터 다현이가 웜스폰들 생각하는 거 알겠는데. 럭키도 어디 있어요? 럭키도 어디 있어요? 럭키도 어디 있어요? 럭키도 어디 있어요? 저요? 왜요? 넘어가시게. 저, 저, 저 추워서 저 지금.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럴까요? 챙겨서 나와요. 네. 넘어가고 그러면. 진짜 좋아요. 아. 아. 근데 이 비가 아니 눈이 자꾸 비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다 젖어가지고. 괜찮아요? 다 완전 젖는 거 아니에요? 감기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야. 나 너무 큰 거 같아. 너무 커. 이거 엄청 커요. 눈이 너무 커요. 쟤야 운전 조심, 타 조심, 넘어 주지 마요. 아까 저 넘어 줄 뻔했어 살짝. 핫팩 다 왔지? 이번 활동부터 캔디봉이 생겼잖아요. 다 캔디봉 있어요? 진짜 완전 예뻐요. 진짜 완전 예쁘다가 꼭 말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예뻐요. 완전 좋아. 근데 진짜 예쁜데 그 쇼케이스 때 이렇게 곡마다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예쁘대요. 몰랐는데 이게 꽉 눌르면 핫팩도 눌르고 있으면 그게 색깔이 많이 나고 이게 너네 해라. 너무 예쁘다. 여러분. 이제 밥 먹을 시간이에요. 저 떡볶이가 다 굳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 괜찮아요. 너무해. 너무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얘기하십니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 어머니! 정말 예쁘다! 다시 enforce socks 여러분 이렇게 있다가 우리 다 안 되겠어요. 안 돼, 안 돼. 진짜 여러분 공기 걸리면 내일 인기가요도 못 오고. 아, 아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너무, 지금 밖에,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떡볶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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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요, 같이 떡볶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떡볶이 먹어요, 여러분. 술을 드세요, 여러분. 네. 빨리 돌려. 빨리. 정연이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대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떡볶이 들고 어디 들어가요 감기 걸리겠다 다 추우니까 다같이 구멍 짱 뮤직빙크 출근TR 저 그 사진부 있어요 여러분 발전을 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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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수정도 보고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오늘 끝인사회 이거 설사 스타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설사인 사과!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가요!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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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먹어요! Providedkö. fires! Ark... 강아지! profes을 도와주시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